최진영 선수와 함께 이호연, 라거 나, 송교창, 허홍 선수가 나옵니다. 허희룡 선수의 외곽보와 함께 김선영, 안영준, 자매원이, 최부경 선수가 추격하는 서울SK입니다. 첫 공격권은 홈팀 KCC가 가져갑니다. 송교창 코너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스텝백, 타워, 성장! 만들어갑니다. 사이패스, 원희, 플러터, 립 통과! 오죽의 팝, 원희 밀어냅니다. 빙가의 조임에서 플러터, 립 통과! 외곽으로 라인 확인, 와이드워플, 김선영, 스리, 파울! 기가 막힌 3행위에 와줬습니다. 그리고 안영준이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다니는 최준영 선수입니다. 최준영! 응수완의 득점! 선수의 득점까지. 그리고 최부경 선수는 개인만치 두 개 들었습니다. 슈거리어트 실패! 베이스 앤 돌파하고 있습니다. 골밑, 노루패스, 와이드워플, 코너! 최준영! 기가 뒤 후에 오색은 샷클라 떨어집니다. 1초 남았습니다. 인사이너 블록샷! 베이스 앤 돌파합니다. 최훈영, 반대편 코너, 김영빈, 와이드워플, 스트리프! 짧았어요. 리바운드, 스케일! 이번엔 잘 드라이너퍼, 리온 윌리엄스, 득점! 드라이브인, 킥아웃, 허웅, 파고듭니다. 허웅, 리머텍 득점! 스케일 바드벳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창현, 블록샷! 리온 윌리엄스! 외곽으로, 드랩스텝, 송교창, 스텝백, 덕점시로! 우와! 뱅크샷 실패, 리바운드, 리온 윌리엄스! 인사이너, 코백 득점! 2%에서 숫자를 바꾸기 위해서 오늘 3차전 승리부터가 출발이 될 수 있잖아요. 왼쪽 코너, 최준영, 드라이브인. 안쪽 들어가서, 저퍼! 들어갑니다. 최준영! 사이, 파고듭니다. 자베이 원이 안 들어갔어요. 공격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코백 득점, 자베이 원이! 네, 그렇죠. 지금 스피드의 힘의 대결입니다. 외곽 최준영, 3,4! 계속 끝점, 최준영! 합에서 스피밍받고 쏩니다. 김성현! 곧바로 찔러줍니다. 외곽으로 와이드 오픈, 에피스, 폴락, 3,4! 아, 안영이 형태의 수비가 훌륭했습니다. 김성현, 그리고 옆에 따라서, 최준영을 블록으로 막아냅니다! 충격적인 디펜스를 가져간 서울 SK이고요. 네. 이야, 최준영. 아, 최준영이 이걸 찍었습니다! 그리고 송교차! 따라오릅니다! 뒤쪽 손질, 그런데 최준영 치켜냅니다. 아, 빠르네요! 2명이 전개하는 멋진 소풍 플랫! 에피스, 솔라! 가로챘어요! 조슛, 셧, 셧! 2,3%고요.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원이! 풋백 득점! 자, 힘을 내주고 있는 자베이 원이고요. 자, 물러나면 좋습니다. 알리즈! 지금은 안 먹힙니다. 아웃넘어 성화! 최준영! 날아오릅니다! 원이, 샹클락 5초 안쪽입니다. 원이 조금씩 밀고 들어갑니다. 골밑 득점! 자미 원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슨, 시간 떨어져요. 스텝백, 석점! 알리즈 조슨! 윌리즈 조슨! 3점을 통구시키네요. 김선영, 1호 스텝! 레이업! 좀 올릴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반전에 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리엉 윌리엄스! 조슨, 외곽으로 오판! 이글 휘! 3점! 패스, 에피스톨락! 조슨, 발맞추고 쏩니다! 조슨! 달립니다. SK 달립니다. 이글이 트레일러! 최준영! 득점! 조슨, 외곽입니다. 정찬경 쏩니다! 최준영! 어! 다시 뺏었어요! 김선영! 김선영! 빈틈에 파고듭니다. 득점! SK는 16득점. 최준영! 우와! 피스톨락 남은 시간 2초! 최준영! 그냥 쏩니다! 안 데려갔습니다. 안 데려갔습니다. 볼 수 있을지 아니면 KCC가 간격 유지할지. 두 팀의 3쿼터 경기 시작됐습니다. 2바운드 점에 원인! 블록샷! 다시 올라가는 또 한 번 막혔어요! 라거나! 송교창 건네줍니다. 슈팅 페이크! 최준영! 스탑에 파악! 페이크샷 특징! 중점권에 KCC! 시간 끌어져요! 톱샷! 허공! 안 들어갔고! 라거나! 이번에 KCC 아웃감바 상황입니다. 띄옵니다! 라거나! 엘리올 플레이! 3초! 로테이션 좋아요! 블록터! 자베원이! 리만쪽에 떨어집니다! 라거나 공을 지켜냅니다. 하지만 이 6강 플레이오프에서의 KCC의 수비력! 우와! 오재현! 쇼코너 점퍼! 길었어요! 전해원이 북백 득점! 보여주고 있어요. 오재현 가로 치면서 날아오릅니다. 득점! 그렇군요. 디플렉션 이후에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SK의 속공 득점! 블록 높이가 상당히 했거든요. 그렇죠. 라거나! 훅샷! 림통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희! 킥아웃! 라인 확인! 코너! 오재현! 그렇죠! 전해차 감독이 선수들이 주눅 들지 않고 자신있게 외곽에서 슛을 시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슈퍼팀의 유용이 6강 플레이오프에서 완성되어가는 습니다. 오 그렇군요. 자 원희! 들어갑니다. 득점! 안쪽! 원희! 왼쪽 들파합니다. 그리고 쏩니다! 오우! 심선영! 심선영! 원희! 원희! 오우! 지금 뭐 똑같지만 멤버 구성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 구성! 반대편 갈라줍니다. 45도 지역 이호연! 섭점! 이호연도 오늘 경기 석점 추남에서 전환 석점입니다. 오늘 경기! 그리고 자멜 원희! 외곽에서 이 가리지 않는 득점이요.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인사이드를 하거나 같이! 하우 부분에 있어서 원주 드리비는 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 또 만들 수 있을 수도 있겠고요. 김선영! 하고 있죠. 그렇죠. 최부경 선수의 자율수 2구 들어갔습니다. 하웅! 오! 넘어졌습니다. 홍교창 쪽으로 시간 떨어져요. 석점! 빗나갔습니다. 나오겠고요. KCC는 최준영, 허웅, 존슨, 에피스톨라, 송교창이 가장 먼저 코트 위에 서있습니다. 더블팀, 더블팀 강해요. 파운스페스 김영민 돌아섭니다. 골밑 득점! 3장 슛! 오! 돌렸어요! 지금은 SK 수비 성공! 와! 빨라야! 조셉! 조셉! 플러터 득점! 네! SK! 곧바로 원희 쪽으로! 잘라 들어온는데, 김영민 골밑 올라갔다! 파울!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시간대예요. 맞아요. 올치는 NBA를 보더라도 20점이... 그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SK! 플러터! 오! 리마 쪽에 떨어집니다! 파운드 패스! 꼬리밀 원희 날려보내면서 리버스 레이업! 알리제 존슨! 샤밍 원희! 완벽으로 와인오프! 45도! 킵 소장! 에피스톨라! 에피스톨라! 샤클락 오추와 쪽! 에피스톨라! 플러터! 스리즈 엑스펙토예요. 오재현 수비를 뚫어버립니다. 득점! 멋진 드리블 스케이크! 그리고 한 손슛인데요! 올라갈 때 상대 반칙입니다. 자유투 2구 도 들어갑니다. 들어서면서 플러터! 리반 쪽에 떨어집니다. 최준용 수비하는 김영민 쏩니다. 지금은 수비 성공까지 보여줍니다. KCC! 라거나가 맞춤표를 찍습니다! 라패스! 라거나 골밑! 펌프레이킹! 그리고 특점! 라거나! 김선영 밀어냈는데요! 코너 쪽으로! 빠르게 쏩니다! 오우! 돌아갑니다. 외곽으로! 허웅! 드라이브인! 리버텔! 허웅! 김선영! 45도 지역! 허위력! 높은 폭불선을 그래봅니다! 자! 라거나가 공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패스가 돌아갑니다! 에피스톨라! 와! 샵점! 네! 어느 정도 지금 자! 이제 시간을 조금씩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KCC! KCC가 SK를 3대0 셧아웃을 시킵니다! 그전 KCC입니다! 네! 정말 양 팀 다 너무나 잘 싸워줬고요! 특히 예이! 에피스톨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